오늘 새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 다섯 명이 확보가 됐는데 근데 그게 누구냐는 거야 내가 짠판 이거야 내가 따라야 돼? 쟤네는 우리가 더 큰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이 경보를 줬는데 우리가 너를 보내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룰 틀어지면 처음부터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 룰이 배신이고 연합이고 그런데 비난할 수 있을까? 먹튀하는 것처럼 먹튀하는 것처럼 너는 지금 누구에게든 착한 사람 되고 싶다는 건데 불가능해 우리 신경을 생존을 위한 모든 세대로 당부하게 된 거죠 와 개빡스네 이거 진짜 한국에다 떨어지면 우리 완전 망했을 때 이거 개판이야 이거 그러니까 미친 놈인 거지 이거 다섯 명이 condemns 너는 너무 시간대 한 warmer 한 바다에 대해서 부 왜나마 hythm 열어돌들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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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